리허설 크게 해도 되요? 드라이트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개성향이... 멈춘다고 말했죠? 멈춘다고 말했죠? 와, 뮤지컬을 좀 막아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안였죠 최근에 보고 있어요 최근에 보신 분? 오, 진짜? 언제 봤어요? 제일 최근에는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푸드하기 전에 오는 되기 전에 푸드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네 턱이 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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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하고 싶은 분? 개인기지 있다 개인기가 있다 일단 뒤접기 여기 있어 우리가 여러 기적기 그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기적기 접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어느 쪽을 먼저 펴고 싶으세요? 오른쪽 이쪽이요? 그냥 이쪽으로 펴고 이렇게 그리기가 하나 있고요 약간 저거 편지 진캐리로 왜 민망해하지? 네 아, 네 어떻게 해야돼 하나, 둘, 셋 딱 말해주시죠 하나, 둘, 셋 꾹꾹깔깔 너무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를 집에서 맨날 숙소에서 이렇게 영광 너무 지윤이가 내 마음속에 저장이 너무 귀엽잖아요 저랑 다니엘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저희가 괜히 막 놀리려고 내 뱃속에 치킨을 찍어가지고 지윤이가 맨날 하지마요 막 이렇게 섹시 표정을 섹시 표정을 섹시 표정을 섹시 표정이랑 표씨한테 가르쳐줬다고 네 운명처럼 깊숙이 파고들어 그거 알아요? 딴 거 만들나요? 뭐예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네 사람으로 말해요 사람은 보여줘요 우리가 맞출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비상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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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유재숙 선배님 내가 일단 티비로 봤을때 뭔가 쓰레기 안 걸릴 것 같은데 아우 나 쓰레기로 들어 아니요 아니요 안 돼 안 돼 갑자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들 저희가 뉴스트로 그룹 활동했었는데 데뷔 했을때 식당에서 밥을 처음 밥 먹고 있는데 오셨어요 선배님이랑 하나 선배님이랑 오셨는데 저희 데뷔한지 한 2주일 밖에 안 돼서 인사를 드릴거 같은데 밥 먹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꺼까지 계산까지 이사 처음 뵙는데 처음 뵙거든요 뉴스트로 인사를 했잖아요? 묵인수수 모르실 텐데 되게 비싼거 먹었었거든요 와 찔밖이 안 돼 찔밖이 안 돼 찔밖이 안 돼 너무 감사드렸어요 대표님이 픽처 말씀했나요? 재수 오빠 이거 먹었어 유재석을 더 좋아해요? 강호동을 더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하게 저 개인 취향으로는 강호동 워너원 투 워너원 안녕하세요 워너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워너원이 KBS 해피투기도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8월 3일 10일 2주 연속으로 목요일 밤 11시 10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실거죠? 동방사수 와 볼 수 재밌어 와 해피투게더 내 맘속에 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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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